사랑의 인사라는 곡 들어보셨죠? 사랑의 인사는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클래식 1위로도 꼽힌 명곡인데요. 사랑의 인사는 영국 작곡가 엘가라는 작곡가가 작곡한 곡이에요. 이 엘가가 얼마나 사랑꾼이냐면요. 결혼하는 신부를 위해 만든 곡이라고 해요. 신부를 위한 세레나데라고 하는 건데요. 사랑의 인사는 얼마나 사랑스러운 곡인지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. 사랑의 인사 들려드릴게요. 사랑의 인사는plus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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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